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경제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년 또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인데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제되는 거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보세요 진짜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우선 수요량의 변화가 뭐냐 수요량의 변화 수위 변화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요 양이 있거든요 양이 있나 없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져요 수위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위 변화가 우선은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좀 드십시오 보십시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양이 있나 없냐가 개념이 엄청 다릅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 해당 상품의 가격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해당 상품의 뭐만 변해요 가격만 변한다 가격 자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만 변했을 때 동일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을 할 수요량인데 여러분 이 수요량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이 상이라는 용어가 꼭 나와요 이 상이 꼭 나오게 된다 상이 나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가격이 변하면요 항상 상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상이 나오면은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이거 상당히 공식처럼 암겨 두시면요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벌써 두 번 출제한 용어죠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의 변화는요 우리가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30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어요 그만큼 개념을 많이 묻는데 해당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이때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이번은 불변이야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 가격 이외의 다른 변수는 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할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자 바로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수요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하향 하는데 이때 가격이 주어졌죠 가격은 y축 x축은 수요량 qd가 수요량입니다 자 이때 가격은 요거 변화가 없어요 자 p0 가격은 변화가 없을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요만큼 q0 소비를 하고 있다 이만큼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격은 변화가 없다 해당 상품의 가격은 불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자 수요 곡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은 요거 가격은 지금 변화가 없는 상태 자 이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 우린 동일한 가격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이만큼 더 늘어나요 동일한 가격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를 수요의 증가란 말이에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고 자 가격이 변화가 없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또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하죠 자 17회 시험은 이 그림을 주어지고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걸 출제를 했고요 또 작년에는 박스 네모 박스를 주어지고 그 여러가지 요인 중에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걸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박스를 이용해서 출제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변화는 그림이 다르죠 수요 곡선 지금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감소인데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가격이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A점 A점이 주어졌는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이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은 이만큼 돼서 이 점 B점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한다 뭐 아파트라 할까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수입 법칙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때 요 A점이 자 가격이 변하죠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상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B점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자 그림이 다르죠 우에는 수요량의 변화 그림 밑에는 수요의 변화 그림 분명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실 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시험 지문에 또 우선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우리가 수요의 변화 요인은 어떤 요인이 있느냐 우선 실질 소득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제 또 여러분 소득에 보면요 우리 명목소득이라는 게 있고 화폐 명목소는 화폐로 표시된 소득이 있고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월 이백만 원이 들어오고 있다 자 여러분 통장에 월 이백만 원 들어오는 게 명목소득이에요 명목소득 그 우리는 월 이백만 원 받는 게 변화가 없어요 왜 영봉 협상은 일 연간이니까 그럼 월 이백만 원은 주어진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이 이백만 원 가지고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다르죠 자 티비 한 대의 가격이 우리가 티비 한 대 가격이 50만 원이다 그럼 몇 대 살 수 있어요 이백만 원 가지고 네대 살 수 있죠 이 네대가 실질 소득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명목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실질 소득인데 그런데 문제는 티비 가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랐다 티비 가격이 오르면 뭐다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오르면 티비 두 대밖에 못 사요 그러니까 티비 가격이 올랐는데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티비 가격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랐더니 우리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두 대밖에 안 돼 이 말은 실질 소득이 티비 가격 상승을 위한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티비 네대에서 두 대로 줄어든 거야. 그럼 반대로 반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이 지문을 우린 시험 지문에 많이 내요 벌써 시험에 벌써 세 번 출제했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25회 26회 31회 세 번 출제했거든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연관제는 뭐죠 연관제는 관련이 있는 상품 연관제는 관련이 있는 상품의 가격인데 대체제 라는 용어가 나오죠 대체제는 대체 관계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두 상품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 비슷해요 효용이 비슷하면 어느 상품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상품을 대체제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커피와 홍차의 관계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에서의 관계 그리고 콜라 사이다의 관계 버터 마가린 관계 이런게 대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재에 있어서 가격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업칙 자 여러분 대체제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업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감소하면 대체 관계인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해요 왜?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파트 수요와 오피스텔 수요는 화살표가 반대로 간다 자 여러분 아파트 수요와 오피스텔 수요는 어떻게 돼? 대체제일 때는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보완제 볼까요? 자 보완제라는 용어는 뭐죠? 여러분 상품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 효용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림의 관계 커피 프림의 관계 자동차 가솔린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거죠 그리고 버터 우리 빵에 있어서의 관계 자 이런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자 그러면은 이 보완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입업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수입업칙에 감소하죠 수입업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이 감소하면요 같이 넣어 마신 프림 수요도 줄어들어 이렇게 보완제일 때는 커피 수요와 프림 수요가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자 보완제일 때는 커피 수요와 프림 수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했는데 왜 같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자 대체제는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고 보완제는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시험 문제는요 특히 우리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 하면 바로 요건 출제를 많이 해요. 우린 출제는 또 대체제를 시험에 많이 출제한다 출제 요원들은요 대체제를 많이 내요 29회 시험에도 대체제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출제하는 게 대체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소비자에 있어서의 기호 또는 선호도죠. 소비자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선호도죠. 만약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줄어들면은 소비자의 수요도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요게 주의 좀 해. 시험에 나오면 요거 소비자의 미래에 대한 기대 예상 요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하면요 여러분 시험에 내면 여러분 요거 요것은 생각을 안 해요. 아파트 가격 상승만 생각해보래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기대되면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 아파트 가격은 싸다. 현재 시점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오르기 전에 사야죠. 현재 시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요즘 뉴스 보시면요 이런 얘기만 해놓죠. 아파트 가격이 조만간 많이 오를 것이라 막 뉴스 나오고 있어. 야 현재 싸니까 현재 아유 나 대출받아서 현재 사야지 비싸기 전에 사자.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도 출제를 했었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뭐한다? 증가하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자 잘 우선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관련해서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금리와 또 세금이 또 우선 자주 출제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한데 반드시 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또 증가할 수 있어요. 자 세금이죠. 세금하면 어떤 세금이 있겠어요? 세금하면은 우리 보유세가 있겠죠. 보유세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또 부동산 우리가 취득에 따른 세금이 있고 부동산 처분 시에 양도 소득세가 있죠. 이러한 세금이 요즘 문제가 많은데 세금을 중과했어요. 세금을 중과하면은. 이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감면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지죠. 그럼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최근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금리와 세금이 또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택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조정의 대상지역 지정 강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황금성,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황금성 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거래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를 해요. 해제를 하면은 이전보다 거래가 쉬워지면서 황금성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는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OX 우리 확인 문제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시면은 해당 주택 가격 변화죠. 변화에 의한 해당 주택 가격이에요.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으로 된다. 여러분 가격이 나오면 상이 나오는 것을 우선 무슨 변화? 이거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수요량의 변화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 자 여러분 수요 곡선의 이동인데 뭐가 없어? 상이 없죠? 요 상이 없다는 거. 수요 곡선의 이동은 요 상이 없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이동으로 인해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경우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에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상이 없잖아요. 상. 상. 수요 곡선의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 상이 없으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가격은 뭐죠? 불변이죠.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증가, 감소,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수요의 변화의 개념. 이 수요의 변화의 개념을 묻고 있다. 수요의 변화의 개념이 3번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 수요의 증가. 수요의 증가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역량을 주는 요인은 거래세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해요. 요건 수요가 감소하고 담보대출 금리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면 현재 가격이 싸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요 두 개는 수요가 증가를 해요. 인구가 감소한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감소, 거래세 인상과 인구 감소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거래세 인상 사회적 인구 감소 선호도 감소가 되면은 요것은 수요가 뭐한다.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고 아파트 가격 상승 여러분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요. 수요 곡선 상위에서 이동합니다. 아파트. 가격 수요인데 아파트 수요량이다. 그러면은 요 수요 곡선 상위에서 이동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때 이 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위에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해요. 자 요것은 아파트 가격 관련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수요 곡선 상위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이 변하고 요건 관련 없죠. 대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어떻게 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면은 우리는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죠. 요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아파트 가격 하락의 예상 예상이 나왔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현재 시점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한다.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주요 우리 지문들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에 대한 거죠. 수요의 증가죠. 우측으로 이동한 수요의 증가에 관련된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바로 우리 난이도 상으로 출제하는 게 박스에서 하나 모르면 틀리는 거 이게 중요한데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뭐한다.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죠. 취득세가 인하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져서 구매력은 높아지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감소. 인구가 감소하거나 또 인구가 감소하거나 아파트 대출 금리가 상승. 인구가 감소 아파트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은 또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하죠. 자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주택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대체 관계는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감소 요거 수의 감소죠. 수의 감소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수의 증가는 하나 둘 선호로 증가 수의 증가 세 개. 2번이 정답이고 여러분 요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은 왜 안 되느냐 얘기죠. 요거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아파트 가격 수요량인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A점에서 하락을 하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증가하죠. 여기 좀 B점인데 이때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서 B점을 이동하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에 변합니다. 수의 증가가 아니죠. 그래서 요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세 개 수요의 감소 세 개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데. 자 이런 문제는요 아파트거든요. 자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 때 아파트일 때 요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 요것부터 확인. 그럼 수요량일 때는 해당 상품의 가격,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나온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다음은 3번. 가구 수가 증가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신다.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려라. 수요 곡선을 자축으로 이동시키죠. 자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비용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면 현재 가격이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해요. 거래 세율이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하죠. 니음과 미음. 니음과 미음 3번이 수요가 감소하는 거. 나머지 기역, 디귿, 니을은 수요가 증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관련해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면은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데 아파트 가격 하락 요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상이 왔어요. 예상되면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에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잖아요. 수요의 변화로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면 현재 시점. 가격이 비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뭐다? 수요가 증가하죠. 자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좌하향으로 아니라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대체제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은요. 단독 수입업칙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면서 아파트 수요는 대체 관계니까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상향 우측으로 이동하죠. 3번 정답이 되겠고. 자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낮아지니까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가 뭐한다?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지니까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가 감소하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좌하향 좌하향 좌측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자 여러분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의 변화 이해하는지 여부 정확히 묻는 문제고. 또 수의의 변화의 요인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매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선 갖고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